안녕하세요. 경기도 교육청 청소년 리포터로 올해 활동하게 된 김수인입니다. 저는 현재 강동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고요. 이번에 청소년 리포터에 신청하게 된 이유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여러분 키자님 아시죠? 거기서 아나운서 체험을 해보고 너무 반했거든요. 그래서 지금까지 그 꿈을 이어오고 있는데 그 꿈을 이루고자 이번 리포터에 신청하게 됐습니다. 근데 정말 붙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고 이번에 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. 아직 좀 얼떨떨하지만 올 한 해 동안 리포터로서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많은 관심 주시고 예쁘게 봐주세요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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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